양념 먹어 좋아 좋아 기다려 야옹이는 공덩 하나로 띄어 띄어 들어갔어요 그렇게 떠나면 돼요? 응? 그러자 김다준 공덩이 아래 심지어 멍밤 솜터네 솜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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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Druck 솜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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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마구 놀려냈어요. 야옹이는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. 잘했어요. 야옹. 엄마 한복. 엄마 한복. 언니 못 익어. 화가 났다. 야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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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 났다.